네, 저는 AWS 서미스어울 2024에서 데이터 주도용 제조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권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일단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주도용 제조 혁신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발표는 제조업계에서 데이터 주도용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작으로 AWS Gen AI 전략에 관련된 소개와 제조 설비 운영 관리 전략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DDI가 이번에 개발한 EDS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EDS 솔루션에 AWS Gen AI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사례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주도용 제조 혁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IDC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시간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20년 전에 1년치의 데이터 양과 비슷하거나 초과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32% 정도이고 68%의 데이터는 실제 쓰이지 않는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증가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는 저조하며 데이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업은 워크로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업 마케팅이나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그리고 설비 운영 관리 공급망 관리 및 서비스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통신이 되고 상호 연결된 채로 주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로 실제 생산이나 공급 고객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의 시스템들은 대부분 모노리식 피라미드 구조에서 IT와 OT가 융합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맨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레이크를 통해서 통합되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력이 올라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 팩토리 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던가 프로세스 최적화가 가능해지며 생산품질,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데이터의 기반의 기술이라던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는 데이터 활용 역량에 대한 강화라던가 첨단 기술에 대한 도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산 디니터 이노베이션은 이와 같은 그룹 내에 다양한 니즈에 대해서 제조 산업 분야의 데이터 주도형 제조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나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AWS 제인의 AI 전략과 실제 제조 설비 운영 관리에서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으로 두산 그룹의 IT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고객과 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IT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성과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데이터 분석 및 IoT 기반의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 설계라던가 실제 MSP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입니다. 또한 진동 기반의 설비 분석이라던가 예지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보호하고 있으며 두산 그룹의 IT, 클라우드 운영의 경험을 기반으로 SI 역량을 보유한 제조 기반의 전문 SI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은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나 니즈를 찾아내는 부분들에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DDI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고객이나 계열설을 대상으로 젠 AI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케이스를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나 그런 내용들의 니즈로 실제 설비 점검용 AI 채시라던가 리포트 자동 생성 그리고 대화형 히스토리 검색 등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보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 쪽에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 핵심적인 설비 운영 관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거나 응대를 할지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설비 운영 관리의 세 가지 전략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리액티브라고 해서 실제 장비가 고장이 생겼을 때 설비에 대한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치는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 정비라고 해서 실제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수행하는 역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화도가 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고급 분석을 통한 데이터 이슈를 트래킹하고 찾아내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예시 정비 관련된 유스케이스와 방법룸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시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어바리 디테이션 기반의 이상 트렌드 감지 두 번째는 디아고노틱스 기반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들 또 프레딕션을 통해서 잔여 수명을 예측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시 정비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보면 예시 정비 솔루션을 도입하고 구축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고 비용의 센서 구입과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센서의 경우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또 설비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착하는 센서들의 종류나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를 캡처하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온프라미스 기반으로 수행을 했다면 최근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거나 클라우드로 수집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클라우드에 대한 역량이라던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커버했다 해도 잔재적인 고작을 분석하거나 혹은 센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경험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 예지정비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거나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성공적인 케이스나 유케이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아마존 모니트론이라고 하는 센서는 아마존이 직접 제조하고 공급하는 예지정비 솔루션입니다. 특히 모니트론은 진동 온도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WS 서비스와 통합이 되고 다양한 회전 설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또한 ISO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라던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손쉽게 예지정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엔드 투 엔드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트론은 5개의 진동과 온도 센서 그리고 1개의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며 이게 하나의 스타트업 킷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렴하고 작은 비용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 공장 내부에 있는 회전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모터라던가 기어박스, 펌프, 펜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런 내용들을 실제 예지정비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두상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AWS와 함께 다양한 고객사와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있으며 실제 대외적으로도 아마존 모니트론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 모니트론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모니트론은 ISO 20816 기반으로 국제 표준기구의 표준 규칙과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진동과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설비 이상 감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진동 및 온도 센서 안에서 나오는 기계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푸시 알람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기존에 설비에 대한 진동, 데이터에 대한 학습 기능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확도가 개선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또한 빠르게 부착할 수 있고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저 비용의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입니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아마존 모니터론 외에도 다양한 제조 환경을 대상으로 고급 진동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진동 온도 센서인 DDI EDS 센서 R001과 W001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니터론을 갖고 다양한 어떤 유스케이스의 저항을 실제 해봤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유선 데이터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는 모니터론만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만일 연석 장비라던가 초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선 센서나 혹은 추가적인 별도 센서를 장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 주도형 혁신 고객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 사례는 한국무브넥스라고 하는 연석 설비의 예지정비 사례입니다. 본 고객사는 1974년도에 설립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기업으로 자동화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 보증 체계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본 고객사는 실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해서 다수의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으셨으며 실제 운영 설비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비 운영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설비에 고장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정확한 고장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거나 혹은 실제 이슈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트래킹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의 고장 및 부품의 마모로 인해서 제품의 생산 수율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한 공장 내부에 있는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국모븐X는 주요 설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EDS R001 유선 센서를 설비에 장착하였으며 실제 데이터 수집 분석 전처리 가공을 통해서 AWS의 S3로 데이터 수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된 내용의 데이터는 사전에 정의된 룰베이스 알고리즘과 DDI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 예지 정보의 경험과 노하우로 직결된 DDI EDS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내외에 쿨링 펌프라던가 컴플레이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아마존 모니터링을 도입해서 실제 EDS 솔루션과 통합하여서 플랫폼을 통합한 통합 관제 서비스 안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AWS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베드락 기반으로 설비 운영에서 생기는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AI 체크 기반으로 트래킹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부족한 설비 운영에 대한 관리 업무를 AWS의 여러 기술과 또한 DDI의 EDS 솔루션 그리고 진동 센서 마지막으로 젠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 업무의 활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설비를 대상으로 아마존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먼저 전기로 용수 펌프 설비에서는 아마존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24시간 용수 펌프 설비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쇼핑몰에는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모터와 기아 박스에 아마존 모니터링을 적용해서 노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실제 운영 관리의 이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장 내 공조 설비의 모니터링이라던가 도장 설비에 대한 샤플레스트 장비의 크랙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다양한 제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 예지정비 구축과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아마존 모니터링 기반으로 설계된 DDI EDS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AWS Gen AI 서비스를 솔루션에 어떻게 접목했는지에 대해서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김성진 수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김성진 수석입니다 앞서 권영환 팀장님이 데이터 주도형 제조 혁신이란 무엇인지 Gen AI 및 제조 설비 운영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저는 DDI의 예지정비 솔루션인 EDS를 통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의 EDS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DS는 EDS는 이퀸먼트 디아그노스틱스 서비스의 약자로 아마존 모니트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설비 진단 통합 솔루션입니다 EDS는 개발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저희 설비가 고장난 시점이 아니라 설비가 고장나기 이전에 사전 감지를 통해서 비계획적인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알람을 제공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고객들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완전 관리형의 엔드 투 엔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설비 진단의 핵심인 ISO 기반의 진단 알람이라든가 룰 기반의 진단 알람 그리고 AI 기술 등 표준 기술과 첨단 기술을 적절히 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DDI는 앞서 설명드린 모니트론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장점을 활용을 해서 두산의 계열사의 여러 현장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니트론에서 제공하는 ISO 기반의 머신러닝 알람 및 앱 알림 등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많은 설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DI는 모니트론의 강력한 기능은 필요하면서 고객사의 기존 레가시 시스템과 통합을 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웹 기반의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설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EDS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베드락과 연결을 통한 AI 채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모니트론 기본 센서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도록 솔루션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EDS 솔루션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아마존 모니트론과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IoT 서비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컴퓨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였고요 수집된 데이터들은 진동, 그리고 온도, 알람 데이터 그리고 분석된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ISO 기반의 알람 그리고 저희 진단 솔루션에 대한 알람 그리고 레포트 작성된 결과물들 그리고 실제 설비를 진단 분석할 수 있는 진단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솔루션 기반의 젠 AI를 도입을 해서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DS 화면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첫 번째 보이시는 화면이 모니트론을 통해서 등록된 설비가 저희 솔루션 화면에서도 동일한 설비 목록과 동일한 상태가 동기화되어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화면은 모니트론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름과 센서의 장착 위치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추가로 설비의 이미지와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진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 제원값들과 부가적인 정보들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이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서 이 설비는 특정 데이터를 좀 자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마지막 화면은 설비 데이터를 조회할 때 그냥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들의 로우 데이터까지 비교를 하면서 세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 분석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DI가 젠 AI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조업에 적용을 하였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DS의 젠 AI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현업에게 제공을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가진 고객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설비 전문가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러한 분들은 실제 파워풀한 기능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파워풀한 기능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저희는 젠 AI를 통해서 자연어 기반의 챕버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통해서 쉽게 설비에 대한 상태를 조회를 하고 과거 설비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고 연관된 재원값이라든가 매뉴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레포트를 챕버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서비스를 저희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 DDI 젠 AI 서비스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커리 기반의 데이터 조회입니다 젠 AI를 접해보신 분들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젠 AI의 구조상 부정확한 답을 내놓을 확률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해오는 값을 만들어내도록 첫 번째 컨셉으로 텍스트2 SQL을 사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서 답을 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을 통한 데이터 조회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구성되는 레그 아키텍처 중 하나인 오픈 서치를 사용을 해서 검색 엔진을 구성을 하였고요 지금까지 고객들이 다양하게 잘 모아놓은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크롤링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젠 AI를 통해서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세 번째는 단순히 챗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은 데이터를 기존에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의 API를 연결을 해서 결과를 다른 시스템으로 연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다음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작업 지시를 요청을 한다든가 다양한 API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제네랄 응답에 대한 사전에 파인튜닝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을 네 가지 컨셉으로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UI, UX를 통해서 쉽게 자연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DDI EDS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좌측 하단을 보시면 설비에 모니트론과 저희 EDS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아마존 모니트론의 서비스는 키네시스를 통해서 S3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EDS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IoT 코어를 통해서 람다 처리를 거쳐서 S3 데이터 레이크와 그리고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형 DB RDS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가 EDS 웹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결과물들을 데이터 레이크에다 지속적으로 보관을 하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 서치나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상단에 보시면 현장 설비 담당자가 챗봇 UI를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희 제네아의 코어 모듈로 질문이 전달되게 되고요 이 질문은 람다와 베드락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서 필요한 대답을 찾기 위한 위치를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동작하는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 사용자는 오늘 진단이 필요한 설비를 알려줘 라는 질문을 저희 챗봇에 하였습니다 이러면 이 질문은 저희 EDS 제네아의 코어 모듈로 전송이 되고요 질문은 처음에 어떠한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야 되는 질문인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질문인지 등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시나리오에서는 설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설비 진단 디아그노시스 스테이터스라는 테이블을 가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조건들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테이블을 참조를 해야 되는지 저희 베드락을 통해서 쿼리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쿼리문은 람다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다시 베드락을 통해서 자연으로 가공돼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이 준 답을 보면 오늘 설비 진단 현황은 전체 100대 중에 96대는 정상이고 이상감지 2대, 점검이 필요한 설비 2대다 이렇게 답을 얻게 되고요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설비 목록을 보여줘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야 된다 SQL을 생성해서 필요한 설비 목록은 F1 공장의 MTR01과 F3 공장의 TBN03이다 이런 답변을 찾아서 자연화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EDS 채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모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EDS 시스템에서 상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아이콘을 배치해서 쉽게 채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챗봇에 진입한 사용자는 오늘 본인이 관리하는 팩토리 1 공장의 설비 현황을 알고 싶어서 챗봇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색 엔진을 찾아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된 데이터로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현황 몇 대 그리고 이상감지 몇 대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이 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은 설비 진단이 필요한 설비가 있다고 하면 F1, EQ, 105, A 설비를 진단해줘 라고 하면 이 설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자연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고요 추가로 이 설비에 대한 과거 레포트를 알고 싶다 그러면 레포트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 접근 가능한 형태의 URL을 피드백을 받아서 URL을 통해서 쉽게 사용자가 이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잘 모아놓은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EDS 위드 제네아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이 정도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DDI가 금일 세션 발표 외에도 3층에 있는 COL에서 엑스포 부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부스에서 데모랑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일종의 기프티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